올여름 예상치 못한 폭우로 집안에 물난리가 났다는 김 씨.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 천장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던 물방울은 몇 시간 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벽지는 모두 젖었고 거실과 아이방 천장에서는 물이 쏟아져서 양동이를 받쳐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는데요. 누수 원인을 확인해보니 윗집 바닥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윗집 거주자는 집주인에게 얘기하라는 말만 할 뿐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벽지와 바닥 손상은 심해지고 있지만 공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김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보통 수십 년 된 구축 아파트, 부실 시공한 빌라가 이런 문제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이 사례의 경우는 구축 아파트라는 거죠? 꽤 오래 지은, 오래 전에 지은? 네.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김 씨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러 다른 이웃들도 이번 폭우로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윗집과의 얘기가 잘 된 이웃들은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됐지만 김 씨는 아직 윗집 주인의 연락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윗집 바닥 공사 비용까지 김 씨가 감당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윗집에서 공사를 해줄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부부관계 문제인 줄 알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혼! 이혼! 오늘은 그거 아니야. 이혼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100년 해로 하고 싶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그거 아닙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은 지 30년이면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겠네요. 네, 이게 1기 신도시 바람이 불 때 지어진 아파트라서 이미 10년 전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언제 재건축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연을 올린 김 씨는 9년 전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를 매매해서 지금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이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간단히 도배나 벽지만 새로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큰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자 아이의 공부방을 만들어주기로 계획하면서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돈 많이 들었겠네요, 그러면. 이게 저도 리모델링 해봐서 아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도배 다시 해야죠. 그리고 옆에 벽지 새로 붙여야죠.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옛날 구조가 갖고 있으면 중간에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북박이장도 붙여야 되고 중간에 약간 그 어떤 구조물 중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물은 절대 손대면 안 되지만 나머지 구조물은 조금 고치다 보면 이게 마리조와 천만 원, 마리조와 2천만 원, 마리조와 3천만 원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집을 사고 이 집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거실은 물론 아이방까지 지금 누수로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팀장님 왜 물이 새는지를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수 업체 공공사 설비 업체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바닥을 보고 구멸이 갔는지 파이프가 파손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진단별을 내놓습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원주행이라든지 거주하는 분이 혹시라도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일반 제의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으로 처리가 다 되거든요. 내 집, 지금 누수시키는 집도 수리해주고 아랫집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위에서 누수가 돼서 아랫집에 피해 있다고 한다면 위의 집이 아랫집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윗집 아파트, 윗집 주인, 임대인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임차인으로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도로 온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른다. 왜 우리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임대인인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집주인 동의를 받아오면 그때부터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든지 뭔가 허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집주인 전화문도 잘 모르고 연락처도 안 갈라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거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오늘 이 사건에서 제가 봤던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외국에 나갔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고 그래서 대리인을 시켜서 제가 양원보 앵커한테 내 외국에 있으니까 양 앵커가 우리 집 전세 좀 놔줘. 이라고 해서 중개업소 가서 양 앵커가 가서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보증금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굳이 집주인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집주인이 갭 투자를 조금 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상황적 요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올해만 살아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어떤 전세 계약의 탁약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더 중요한 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큰 공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를 집주인이 해야지 세입자가 해줘도 세입자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김 씨는 이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다면 위에 있는 도배장판까지 그 잘못된 그 거실을 내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박소연 님이 저도 30년 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매년 3, 4번은 보일러관, 수도관 터져서 돈 너무 많이 깨져요.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윗집의 임대인이 재건축을 기대하고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은 집에 굳이 목돈 들여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딱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윗집 세입자 역시도 집주인하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곤란을 겪는다는 거죠. 외국에 있어서. 이 윗집은 아파트 맨 위층인데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서 천장에 물이 샜다고 합니다. 그 윗집 주인은 관리실에 연락하면 옥상 방수공사를 해줄 거라는 말만 해주고 그 이후로는 해외에 나가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옥상 방수공사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위층 천장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윗집 세입자는 이사 온 지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옥상 방수공사 할 때 바닥 공사까지 함께 하고 싶은 상황인데 바닥 공사 비용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집주인 연락처를 몰라서 공사 일정도 못 잡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이에 소가리만 하던 사이에 이 사연의 주인공은 김 씨의 집은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상비를 끌다 보니까 비가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벽지 뿐만 아니라 붓바지장, 가구 이런 것도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벽지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차면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끼거든요. 습하고 냄새 나니까. 곰팡이 낀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있었는데 습하고 그러니까 아토피 키우기 생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끔 호텔에 가서 자기 집을 멀쩡히 놔두고 호텔에 가서 생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누수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윗집 바닥 문제로 발생한 천장 누수. 윗집 주인은 나몰라라. 지금 연락도 안 된다니까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누수의 원인이 예컨대 외벽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외벽에서 물이 새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외벽은 위층의 어떤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동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건 입주자 대표위한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바닥이나 파이프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디서 일어난가를 확인해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윗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이거는 공사가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소유자가 책임을 안 져야 되고요. 예컨대 보수를 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되는데 지금 문을 또 안 열어주니까 공사를 또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윗법상 손해는 통상의 손해 이 비용 정도 물 떨어지면 어느 정도 손해가 되느냐 보수하는 그 공사비 정도만 물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곰팡이 쏠고 외부에 가서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약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고지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한 손해까지 보상을 또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거를 갖고 있고 내용 증명을 계속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임대인 집주인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파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외국에 있을 때 세입자랑 카톡으로 대화 잘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 제가 지금 두 가지가 답답한 게 이게 중개 물건을 소개해 있는 중개소가 있을 것이고 그 중개소에 아까 말했다시피 대리인이 왔고 그 대리인은 원래 집주인 번호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휴대폰 안이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집 이래요 윗집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중개소와 대리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소를 묻거나 전화번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등기부등본 보면 분명히 그 사람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주소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했는 대로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다. 그다음에 내가 호텔에 갔다. 그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 집주인에게 좀 알려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꼭 중개소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대리인에게 전화하시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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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